카메라를 봐야 되나요? 맞춰. 어디 가지? 내일 희망에 가서 살아야죠. 상담할 수 있어. 벌써 짜증나는 거야? 지금 벌써 짜증나는 거야? 개같이 좋다. 와... 기상청은 오늘 올겨울 첫 한강결빙을 공식 발표했습니다. 이렇게 2년 만에 한강을 올린 풍부 캄파리스입니다. 지금 어디 가치고 계신가요? 저희는 지금... 첫 차량도 지금 짚는데... 죄송합니다. 저희 지금 일산 MBC 옥상으로 가고 있어요. 독한 신고 싶이네. 어떡해. 펼쳐질 일들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매우 추울 것 같아. 죽고 이러다. 이거 핀 사이즈. 너... 밥만 주실 수 있어. 뭐야! 오케이. 끝까지. 한쪽을 다 먹냐고 해서... 소사장! 백스텝 해야지, 백스텝. 가능하겠지, 백스텝? 이렇게? 보시다시피 민집들이 질비 한 번에 들어가야 돼. 코로나19로..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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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교해보신다면... 네. 어떤 때가 더 나았는지... 네. 행복했냐고요? 네. 연출대가 행복하죠, 당연히. 왜 저 PD는 빨리 OK 사인을 내지 않는가... 다른편으로는 또 저는 그 PD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고...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출연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하게 했는가... 좀 반성하는 시간이 좀 오늘 있었죠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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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이곳입니다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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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없습니다. 아, 네, 좋습니다. 네, 다음대로 좀 이동할게요. 네, 다음대로 좀 이동할게요. 네, 다음대로 좀 이동할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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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지, 고맙습니다. 현재 복국 있었잖아요. 세 달... 불량 둘째 Bolt. 진짜요. 왜 이렇게 웃기고 싶어요? 직장 갔었는데 지금, 지금도 추워지거든요. 아... 아... 정문 씨랑 한... 한 달 정도 연습을 좀 했는데 오늘 저는 하는 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. 사실... 나는 연습 할 땐 그냥 할 수 있어도 앞에 카메라 있고 막 스텝들을 많으면 사람이 되게... 힘들어지는데 그게 잘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뭐 앞으로 또 밖에 나올 아이템이 있으면 나와서 어떤 프로그램의 다양성 측면에서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